손님들에게 어필 한마디 전 무섭지 않습니다라는 외모는 조금 무서운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되게 순둥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날, 화요일, 금요일 날 많이 놀러와서 저랑 얘기도 좀 해주시고 말도 좀 불러주시고 되게 심심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미소 한번 보여주자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해요 ㅋㅋㅋㅋㅋ 손님들이 이제 좀 괜찮아지셨대요 눈썹이 약간 이의적인 것 같다고 해명 영상을 올려달라고 해명 영상까지 왜냐면은 제가 눈썹 문신을 어제 했거든요 아 어제 어제 하고 바로 그렇게 된거라 아직 아직 조금 이의적이고 진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성아 소라기 한번 해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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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상빈아 아가리 아니오오냐? 아가리에 어물자 네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얼굴에다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죠? 학교 다닐 때 짱이었어요? 조심하자 네 아가리 알죠 아가리 아가리 감사합니다.